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내용을 누구든지 알기 쉽게 이렇게 풀이한 그런 요한 게시록을 전문으로 연구한 김추성 박사의 일생일대의 대작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가을에 좀 깊은 독서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한번 도전해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권하고 싶습니다 책이 두텁습니다 이런 두꺼운 책을 한번 넘어서게 되면 백두대간을 여러분들 종조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00만 명 이상 정도의 여러분들 한국의 주식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런 대로 선전해 주냐에 따라서 470만 명의 자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삼성은 상당히 이런 특별한 회사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시작해 가 2000년 전이죠 1990년부터 시작 해서 2010 그게 터지기 전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 삼성의 강의를 참 많이 다닌 사람이고 저 자신이 경력의 처음을 기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거나 삼성을 이해를 하는 쪽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회사입니다 한국인이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정도의 회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삼성이란 그런 삼성그룹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한국인이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회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걱정도 많았죠 위계질서가 명확하고 상명하복이 강하고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관료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조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삼성 내부자가 폭로를 한 겁니다 삼성 위기는 그냥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내부자들은 다 아는 문제를 발설한 겁니다 과거에 삼성값 됐으면 언론을 굉장히 요리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그걸 중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삼성 내부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것을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막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리의 삼성이 상당히 문제가 지금 있기는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잘 나갈 때 참 잘 해야 됩니다 삐끗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 그때 고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런 겁니다 잘 나갈 때 지도자가 키를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방송과 달리 이런 류의 방송을 많이 하는 이유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젊은 날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보는 시각을 항상 여러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보는 겁니다 경영학을 한 사람이라면 경제학을 한 사람이 많이 다르죠 사물이를 보는 그게 평생 갑니다 삼성이 문제가 여러분 있다는 것을 폭로가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부자 폭로를 보고 그냥 파노라마 처럼 삼성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가 머릿속에 그냥 1 2 3 4가 그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고스란히 여러분이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골로 갑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19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약이 15권 그게 로마인약이 12번째에 위기로 치닫는 로마 제국이란 그런 책이 있습니다 로마가 저물 때 시오노나미의 12권이 나왔는데 그 글에 이게 나옵니다 세월이 20년이 넘었는데 이걸 어제 일처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암기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본인의 폐부에 와 닿았다는 문장입니다 지도자는 좋은 시절을 최대한 오래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냉철하고 세심하게 키를 잡아야 된다 어쨌든 배내버린 뒤에 그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린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제국이든 나라든 삼성이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원위치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여러분들 긴장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삐끗하게 되면 개인도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의 통찰이란 것은 로마사 전편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 하면서 소위 흥망승세라는 것을 냉철하게 본 사람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본질에 바탕을 둔 행위를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법이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본질까지 바꾼 결과 심각한 위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똑같은 이야기는 뭡니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본질까지 바꾼 결과 심각한 위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삼성맨들은 자신들의 본질까지 바꾼 결과 심각한 위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내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삼성을 비하하거나 이렇게 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한 번 넘어지면 이제 못 일어선다 이야기죠 그 길로 한국인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로 삼성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반도체 맨이 말하는 삼성전자 위기론 이걸 동화와 다룬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아마 이 파장이 클 거예요 어느 놈이 이렇게 발설했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삼성이 이걸 통제를 못한 겁니다 온라인판이 없을 때는 조간 나오기 전에 이런들 저녁에 막았겠죠 이런 기사는 이걸 못 막은 겁니다 이 한 에란 기자가 특종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보통 신문사가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돈줄을 삼성이 지고 있으니까 광고주니까 어마어마한 광고주니까 이런 기사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올 수 없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나올 수 없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3부로 이런 편성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년 엔지니어 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이야기 아닙니다 상상했던 이야기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공박사가 요즘에 부쩍 삼성전자를 많이 하나 470만 명이 주식을 갖고 있고 한국의 이런 gdp 20%를 차지하는 이런 기업인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광고주인 겁니다 삼성을 비하하거나 삼성의 내부 폭로를 언론이 다룰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힘이 있는 여러분 한국 사회에 힘 있는 조직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엔지니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칸막이가 많은 회사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인데 저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처음 온 것은 리스크를 감당 안 하는 조직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직이 관료화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확실한 거 왜 안 한다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여러분들 현장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그냥 여러분들 ct 촬영을 보는 것 같거든요 의사들이 ct 촬영 여러분들 결과를 보고 병을 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동아일보 20년 차 삼성 반도체 부분에 엔지니어가 여러분들 한 이야기를 듣고 ct 촬영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조직 문화를 고치겠다며 전영현 ds 본부장이 삼성 반도체 본부장이 강조하는 것이 현장에 치열한 토론 문화 재근입니다 토론 문화라는 게 뭡니까 원래 삼성전자 반도 치열한 토론 문화는 게 있었는데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20년 차 엔지니어가 이야기 합니다 2010년 초반 무렵에 토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십몇 년 흘른 겁니다 그 사이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겁니다 그때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놓고 다 함께 가설을 세워서 이런 테스트 결과들이 가설과 어긋나지 않다면서 다른 가설을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럼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삼성이 십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삼성이 삼성주가라기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내부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20년 차 엔지니어입니다 잘 안 됩니다 변화를 주지 않고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실무자가 의견을 내면 그래도 검토해보고 위로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패를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새로운 것은 아예 시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선택과 집중 없이 세상이 얘기하는 기술 트렌드는 일단 다 시도합니다 괜히 어느 것을 하나 빼놨다가 경쟁사 그걸로 뜨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엔지니어가 한 이야기를 담당 기자가 한 예진 기자가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으니까 세시한 부분을 빠져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저는 이 문장 보고 머릿속에 뭡니까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 내부가 어마어마하게 관료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삼성전자 내부가 너무 깝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주류 언론사가 삼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삼성이 보통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인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거 안 하는 겁니다 확실한 거 왜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한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잘못하면 노키아 꼴 날 수 있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글 보고 있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권오현 전 반도체 부분장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면서 스마트 워크를 강조했고 그런데 후임 김기낭 전 본부장은 마이크로 매니저먼트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참석한 토요 주간회의가 생기더니 일주일 해내 보고용 회의를 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요즘 얘기지는 hbm 고대역북 매물이 철수 결정도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들 치유용을 여러분들 시두를 때 회사가 엄청나게 망가진 겁니다 권오현 부회장하고 김기남 부회장이 여러분들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돈 챙겨서 다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조직이 그냥 회의용 조직이 되버린 겁니다 지나치게 비관적인 이야기다 하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이 20년 차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엔지니어 이야기를 얼마나 이런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보고용 회의를 하는 회의가 생겼고 그때 고대역북 매물이 철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뭡니까 무슨 초격차니 이렇게가 떠들고 잘난 채 했지 않습니까 초격차가 뭐니 삼성 초격차 이미 절정에서 내려오는데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초격차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너가 똑똑하지 못하면 그냥 바로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 기업하고 달리 오너가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감시감독이나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밑에 사람들이 다 해먹는 겁니다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겁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기자가 묻습니다 한예진 기자가 고대역북 매물이가 당시에 별로 돈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랬습니까 20년차 삼성전자 반도체 분의 엔지니어 답입니다 고대역북 매물이 hbm은 d램을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당시에 d램 쪽 입김이 셨기 때문에 우리는 d램 기술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금방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나라든 조직이든 간에 헌벌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좋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집중을 잘해서 d램을 잘 만들면 되지 뭘 하려고 쌓고 있냐 쌓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라는 식이었습니다 금방이 하늘을 찌른 겁니다 이때 이런 초격차가 나온 겁니다 초격차 영원히 삼성이 이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미 초격자를 외칠 때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려가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뭔가 아니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관료가 됐고 그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겁니다 2010년대부터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 고대 역풍 메모리 벨크가 그냥 우리가 d램 잘 만드니까 쌓는 것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금방 지면 망하는 것 외에는 딴 게 없는 겁니다 제 입에서 자주 뭡니까 인간적 겸손과 지적 겸손이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완장찼다고 이런 폼 잡고 뭡니까 자리 높다고 폼 잡으면 그냥 회사가 골로 가는 겁니다 딴 게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동아일보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런 ds 부분에 20년차 엔지니어 여러분들 인터뷰는 주옥 같은 인터뷰인 겁니다 저는 그냥 인투맨 보고 뭡니까 그냥 삼성전자 삼성전자 들어가지면 일 안 했지만 머릿속이 확 다 그려지는 겁니다 아무도 뭡니까 위험한 거 안 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가 전형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봉급받는 여러분들 고위직들이 있는 동안 잘 챙겨 먹고 다 나가면 그만인 겁니다 회사에 골로 가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 감시감독을 못하게 되면 대리인들이 다 헤쳐먹는 겁니다 그게 삼성에서 내가 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예진 기자가 한예진 기자 맞죠 한예진 기자가 한애란 기자네 한애란 기자가 묻습니다 쌓는 기술이 어렵다고 하더라 또 파운드링 패키징 기술도 대만 반도체 tsmc와 차이가 많이 난다던데 어떻습니까 20년차 엔지니어가 제가 입사하던 초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패키징을 잘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웃소싱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 맡기는 겁니다 납품업체들아 그러다 보니까 최신 패키징 기술에 뒤터지게 됐습니다 요즘은 기본 패키지뿐만 아니라 pi 파워 인테그리티 전원 무결성 si 시스템 인테그리티 신호 무결성이 중요한데 그런 전문가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기술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엔지니어 입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 내부에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고 내부 축적이 안 됐고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에란 기자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원래 잘하던 걸 계속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놓친 듯 하네요 엔지니어 말씀이 실패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했어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팔고 있는 것이 항상 잘 팔리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비즈니스라는 것이 큰 비즈니스는 작은 비즈니스 간에 판돈을 놓고 노르마을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회사 규모가 커지면 판돈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판돈이 커질 때마다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잘 팔린 게 다음에 팔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사의 이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먹거리가 돼서 돈이 벌리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어디에 재투자를 해서 다음 먹거리를 못 만들면 나라가 가는 거고 회사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 파는 게 다 잘 팔릴 거다 이렇게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지금 팔리는 것은 다음에 안 팔린다 이야기죠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미래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maa를 제대로 해가지고 회사를 키웠습니까 아니면 패키징 분야를 투자를 해가 제대로 수익을 올렸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들 d램 잘 맞는 건 빼고 한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정체가 돼 버린 겁니다 회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발 자전거 타기와 마찬가지 돼서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정신도 이완되고 회사도 관료화되고 오나도 이름도 왓지 안 하고 주인 대리인 문제가 있어 밑에 사람들 뭡니까 두둑한 연봉 챙겨 다 떠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인간이란 것은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는 오나가 이러면 시끄럽게 살아 있지 않으면 그냥 다 해먹는 겁니다 미국 기업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인터뷰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관료화되어 있는 겁니다 현장 사람들이 길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에서 재무가 중요합니다 삼성은 전통적으로 비서실의 재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비리나 부패가 참 적은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재무와 기술이 준행을 항상 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재무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회사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성장 발전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꼭 같은 일이 삼성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대한민국 여러분 427만 명 정도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몫으로 삼성전자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여러분들 어려워지게 되면 그냥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들 427만 명 자산이 그냥 쪼그라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전번에 경계영 전 본부장은 뭔가 의욕적으로 바꿔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 반도체 부분에 20년 차 엔지니어 이야기입니다 경계영 전 본부장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벤치마킹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이미 성과가 그냥 추락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고대 역풍 맹물의 hbm으로 sk하이닉스는 날아가면서 이미 분위기가 사내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노조와의 교습에서 경계영 사장이 휴가 하나를 더 주기로 협상했는데 서초동에서 재무통들이 노하면서 노조는 파업하고 경계영 사장은 잘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 다 드러난 겁니다 삼성 내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서초가 뭡니까 삼성지원 tf 저희들은 흔히 hh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서초에 보고 올린다고 얘기할 때 그 서초는 hh입니다 반도체 사업을 총괄한 부문장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통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무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회사의 비리를 방지하고 회사의 여러분들 존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재무통이 압도적인 여러분들 권력을 지게 되면 사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나 회장이란 사람은 재무와 기술사의 희묘한 균형이 유지될 대로 권력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되는 거죠 삼성이란 조직은 회사지만 그냥 권력체입니다 권력 상인은 다 권력이 여러분들 투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균형을 유지하는 책무가 누군가 하니까 바로 이건 회장 그걸 참 잘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재무통도 살려주면서 기술도 살려줘가 여러분들 그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서 삼성을 이렇게 키운 거죠 여기서는 뭔가 아니고 권력추가 완전히 재무 쪽으로 휩쓸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건 뭐 이재용 회장이 큰 책임이 큰 거죠 한쪽이 너무나 의존한 겁니다 한 에란 기자가 그래 삼성전자는 기술보다 재무나 법무 쪽이 더 힘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20년 차 엔지니어입니다 애플이 2019년에 아이폰에 삼성전자 모뎀을 넣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시스템 LSI 사장은 하고 싶어 했지만 서초에서 노했습니다 아이폰은 갤럭시의 경쟁자인데 거기에 팔면 아이폰 경쟁력이 좋아질 거라고 본 겁니다 그때 공급했으면 우리가 퀄컴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삼성은 재무 부분이 전통적으로 힘이 센 조직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보게 되면 현장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위에서 노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면 세상 만사가 다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흥망승세한 것이 다 자연계를 관통하는 법칙이니까 설파할 필요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사람이 470만 명이 되고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한 돈을 삼성전자 이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라앉게 되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술무지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을 아주 정확하게 개뚫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럼 재무통들이 기술을 공부했으면 기술자처럼 이해를 하려고 하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재무통들은 그냥 숫자만 볼 겁니다 여기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현장과 떨어진 완장찬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결정을 서총에 있는 재무팀인 HH가 한다고 직원들은 보고 있습니까? 20년 차 엔지니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쓸 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쓰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수준의 기술 지식을 가진 경영진이 결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삼성의 최고 권력은 재무팀의 수장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현장과 완전히 유리된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재무통들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지 않고 재무통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준에 맞게끔 보고서를 써서 올리라 이야기인 겁니다 이 간단한 여러분들 엔지니어의 여러분들 고백에 저는 삼성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왜 지금 문제가 발생해 있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이러면 가게 되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머릿속에 뭡니까? 그냥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완장찬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자르는 겁니다 돈 안 돼? 이거 안 돼? 신사업 안 돼? 왜 내가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완장차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뭡니까? 그냥 내 수준에 맞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삼성이라는 회사가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뭡니까? 그냥 샘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한 내란 기자가 답답해 가지고 아니 반도체 엔지니어가 초등학생 수준으로 내부 보고서를 쓴다고요? 서초에 있는 hh 재무팀들을 예시키기 위해서 초등생 수준으로 올린다고요? 예 기술용어를 최대한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도저히 안 돼서 기술용어를 써야 되면 그걸 쉽게 풀어서 밑에다 써줍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입니다 주가 좀 회복되면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으로 앞에 안 보입니다 8만원 대 대개 사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지금 5만원 대니까 좀 더 기다렸었다가 회복이 되면 10년 20년 앞을 보고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한 내란 기자가 글 쓰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런 기술자들이 초등생 수준으로 여러분들 초등생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그거 참 쉽지 않겠는데요? 엔지니어 이야기입니다 결정을 위해서 내리기 때문에 보고 라인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파트, 그룹, 팀, 개발실, 총괄, 서초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결정도 느리고 중간에 변형이 됩니다 만약 실무진이 이런 10가지 리스크 가운데 8개에서 9개가 빨간색이라는 보고를 올리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을 좀 노란색으로 바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랑으로 바꿔서 한 번 더 보고가 올라가면 굳이 노란색으로 해야 돼 좀 파랗게 바꿀 수 있는 거 없어?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저거 하나를 꼭 노랗게 해야 돼? 너무 거슬린다 조건을 좀 달아서 파랗게 한번 해봐 제가 같으면 당장 여러분 회사 그만둡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에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구나 회의는 왜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여러분들 진을 빼게 되면 누가 삼성전자에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서를 몇 번씩 올려가면 합니까? 하겠습니까? 그냥 김 빠지는 겁니다 내 같으면 그냥 사표 내고는 뭡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조직이 이를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여러분 죽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2030년 전부 다 미국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는 특별한 일은 의도를 갖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는 대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가슴이 멍멍해지는 겁니다 우렸된 대로 삼성이 결국 관료화된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동아일보에서 나온 한애란 기자의 이 글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글입니다 내가 여러분 삼성에 홍보실 여러분들 보수 같으면 옷 보수야 될 정도의 사안인 겁니다 과거에 삼성 같으면 이걸 여러분들 동아일보에 손을 써가 못 나오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엎어지면 일어서기 힘듭니다 변해버린 뒤에 그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온우 나나미가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겁니다 팔만한데 이러면 회복되면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감하게 추천합니다 이 조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인터뷰이기 때문에 한애란 기자 여러분들의 인터뷰 삼성전자 DS 부분 반도체 부분의 20년차 엔지니어의 내부 고발을 제가 두 섹션으로 나눴습니다 한 섹션에 담기는 너무나 여러분들 내용이 방대하는 겁니다 그냥 힘든 일은 다 다음 후임자한테 넘겨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몸을 던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보신주의 조직이 돼버린 겁니다 공무원 조직처럼 돼버린 겁니다 공무원 조직처럼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네요 한애란 기자가 묻습니다 전영현 본부장이 사내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만 반영된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게 그런 겁니까 20년차 반도체 부분의 엔지니어 이야기입니다 임원들은 당장 내년에 공급에 들어가야 자기 실적이 되니까 빨리 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고대역국 메모리가 언론 플레이만 계속했지 않습니까 6세대가 양산이 12월이 된다 곧 엔비디아의 이름 테스트를 통과한다 그렇게 뻥만 쳤지 않습니까 언론 플레이만 안 겁니다 어차피 망가지는 것은 후임자 때니까요 부서 간 장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서가 함께 일할 때는 가능한 자기네 부서 문제는 계속 숨깁니다 그러다 다른 부서에 문제가 생기면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면서 묻어 가려고 합니다 병이 심각하네요 삼성전자 내부의 병이 아주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개혁 힘듭니다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이 전영현 부문장도 나이가 60대 중반 정도가 됐을 것이고 옛날 자기 일할 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움 애로점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해한다고 하겠죠 말은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남을 마음속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의로 사태도 뭡니까 장관들 다 나 이해한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해한다 이해한다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떠나는 겁니다 보고서 올렸는데 몇 분 빠꾸 박아가 여러분들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만들고 노란색을 파란색으로 만들면 여러분 일하겠습니까 저는 생기상몬들 사표 던지고 그냥 나가버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는 거죠 사람을 못 잡는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들 이직이 요즘 더 많아졌습니까 20년차 엔지니어 이야기입니다 중국으로 가면 돈을 3배에서 5배 정도 많게는 9배까지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로 공정 쪽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나가는데 지난해에는 설계 쪽도 제한이 왔습니다 특히 ai 관련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회사의 대접을 잘해주면 왜 나가겠습니까 일을 잘해도 보직자한테만 상위 고가를 깔아주니까 실무자는 고가를 잘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엔비디아나 이런 AMD에서 사람을 다 빼가는 겁니다 사람 남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런 전반적인 시대 분위기가 뭡니까 알바뇨입니다 삼성이 골로 가던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야기죠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회사의 대접 잘해주면 왜 나가겠습니까 보상체계는 미국 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체계가 왜 우리가 문제가 많으냐 어문놈이 먹으니까 어문놈이 먹으니까 어문놈 사람들이 다 먹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 실무자는 고가를 잘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아래 것들이 하고 어문놈이 다 먹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선시대와 똑같네요 변한 게 없습니다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완장찬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고함 치고 뭡니까 맹령하고 뭡니까 까라면 까는 거지 웬 말이 많아 입 닥치고 까라면 까 이거 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을 여러분 이끌고 있는 한국의 최고 삼성전자의 내부 문제를 까발긴 겁니다 다른 조직은 참 좋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엔비디아에서 이직한 사람들에게 수백 명이 나오는 겁니다 회사 내부의 여러분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최정의 요인 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일 테니까 이런 엔지니어를 내가 직접 만나면 엄청난 여러분들 녹취록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겠죠 그냥 더 복잡한 이야기 들을 필요 없이 회사 내부가 지금 어떻게 이런 망가졌는지를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은 그냥 하고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손해 좀 회복되면 그냥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자할 만한 다른 좋은 기업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으니까 이를 생산적으로 해야 여러분들 회사가 부가가치를 많이 내고 그래야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조직 내부 분위기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주 52시간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한 에란 기자의 질문입니다 20년차 엔지니어가 52시간 제가 문제라면 52시간을 깍 채우고도 일을 더하려는 사람이 90%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차서 못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 내부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괄임금제라 주당 16시간까지는 초과 근무해도 시간의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직원은 내가 왜 공짜로 일을 하지라며 40시간만 채우면 가버립니다 52시간 제가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그 16시간에 대풀어주면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뜻입니다 주당 10시간이라 더 일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옛날처럼 애국심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워낙 이런 분위기를 알아서 나도 8층이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8만 원에 샀다는 겁니다 추가 매수 안 합니다 회사를 가장 내부에 잘 아는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8만 원에 샀는데 5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른바 물타기를 하지 않습니까 5만 원에 더 매집해 가지고 평균 주식 매입 단가를 낮추는 건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성이 꼬라박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에 살 만한 주식이라는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그 밑에 몇 개가 있겠지만 그런 주식들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 회사 상황이 지금 익은 겁니다 저도 난감합니다 어려울 것이다 이럴 것이다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20년차 엔지니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망망해지는 겁니다 야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망가졌구나 그래서 2030 세대가 전부 돈을 뭡니까 이민을 시켜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에 퍼붓고 있구나 진짜 2030 애들이 똑똑하구나 8만 원에 샀으면 5만 원까지 내려가도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 직원은 내가 왜 공짜로 일을 합니까 40시간 채우면 되니까 주인이 없는 거죠 전부가 다 계기인 겁니다 나그네인 겁니다 나그네한테서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 그러니까 40시간 일하든 50시간 일하든 나그네한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앞선 세대들은 배는 좀 고팠지만 주인의 의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삼성에서 20년 전음 잔뼈가 굵은 엔지니어 함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 내가 방송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게 삼성까지 이 정도가 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자기 주식 안 산다는 겁니다 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5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엔지니어가 8만 원에 산 걸 여러분들 커버하기 위해서 5만 원의 주식을 좀 더 사가지고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8만 원까지 못 올라가 여러분들 손해 발생하게 되면 손해 감소하겠다는 겁니다 왜? 회사가 인텔 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직 문화나 사회 분위기 이런 게 여러분들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이거를 여러분들 다시 원위치시키기 어렵습니다 엔지니어 이야기입니다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경계연 전 사장이 시스템을 바꾸려 했지만 그 아래 임원과 부서장은 지난 10년 동안 보신주의 문화에서 발굴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뭘 알지도 못하면 바꾸려고 하냐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래 직원들은 바꾸겠다고 얘기했는데 실망했습니다 청청이 나뉘어서 딴소리 했습니다 정말 바꾸려면 중간관리자를 대거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아예 결정을 안 하고 보고만 올린 뒤에 저 꼭대기만 쳐다봅니다 원래 팀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해보자고 해야 되는데 팀장 본인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 팀원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직이 망가진 거네요 제가 여러분들 방송 중에 자주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초창기에 회사 분위기가 어땠느냐 취재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초창기에는 부품 국산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 권한이 상당 부분 현장에는 과장급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윗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 이게 없어진 겁니다 한국 사회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의 이런 한국의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 내부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기술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이야기 했을 겁니다 삼성이 여러분들 파운드리 부분에서 수율 분량률을 잡지 못하고 발열 문제를 잡지 못한 건 이거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기술 격차가 있는 거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날 밤을 세웠으라 하면 해결해야 될 기술 문제가 6개월 1년 2년 계속된다는 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다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지금 경영진이 보기엔 난 잘하는데 왜 밑에 애들은 치열한 토론을 안 하지 할 겁니다 알고 보면 그동안 자기들이 보고받고 리젝트시키기를 반복하며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금 60대 여러분들 임원들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본인들이 익숙한 대로 생각할 거니까 지금 의료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익숙한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토론해봤자 어차피 안 들어줄 거다 이야기죠 그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알바뇨입니다 스카웃 되면 떠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이 불발되면서 삼성전자가 HBM4로 승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6세대고 앞에 5세대인데 엔지니어가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늦었으니까 4단계로 퀀텀 점퍼를 해보겠다는 건데 기초가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설계 스크립트를 봐도 아무도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또는 뭐가 필요한 건지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떠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으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1년 뒤에 HBM4 6세대 제품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만큼 트레이닝되어 있는 사람도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동안 삼성전자가 HBM과 관련해서 언론 프레이를 해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기도자는 좋은 시절을 최대한 오래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냉철하고 세심하게 키를 잡아야 된다 어쨌든 베네브린 뒤에 그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 제국의 흥망성세를 여러분들 연구하고 쓰면서 내린 결론인 겁니다 삼성은 로마 제국하고 같은 거죠 대한민국은 로마 제국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국이지 않습니까 제국 이렇게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럼 왜 제국이 망하냐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망하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가 뭘 잘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다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수준 차이가 한참인데 여러분들은 뱁새가 항세가 되겠다고 이런 폼을 잡으니 당연히 망하죠 인간은 자기 본질에 바탕을 둔 행위를 했을 때 자기 강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법인데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본질까지 바꾼 결과 심각한 위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한국인들에게 주는 이야기고 삼성전자에게 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두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1987년에 창업된 TSMC는 지금 뭐 야단난 거죠 장사가 잘 돼가지고 급성장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실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위기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과학 산업계 위기를 반영하는 진단도 제기됐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위기는 삼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죠 삼성은 대한민국의 한 조직이다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문제다 이야기인 겁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모두 최첨단 기술 장벽에 부딪혔고 중국 정부의 지원 등을 엎은 후발기업의 추격에 쫓기고 있고 AI 시대의 도래가 삼성의 위기를 가장 잘 드러내게 한 것이고 표준화된 메모리를 만드는 조직 운영 방법은 AI 시대의 반도체에 맞지 않고 이걸 계기로 큰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말은 쉽죠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20년 반도체맨이 말하는 삼성전자 위기론을 읽고 50명 정도가 글을 남긴 겁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인신공격성 이야기를 다 제외하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K님입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관료화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핵심이죠 내부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충 짐작이 됩니다 인텔이나 노키아 꼴이 될지 다시 살아날지 50대 50 정도 되겠네요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비중 절반 정도 줄여야 됩니다 제가 내린 처방하고 똑같은 겁니다 재무분야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결정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작은 분야 출신의 전현호가 yes no를 결정한다니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동해바다님이 삼성전자가 별 회사입니까 그냥 대기업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정치가 이재용을 묶어둔 상태에서 조직의 정치화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저는 뭐 잘 몰라가지고 삼성 여기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보고서를 엔지니어로 보고 써서 재무부서에 보고를 해라 이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위에 있는 재무팀의 탑들이 모르면 본인이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지 보고서를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보고서를 쓰라고요 이재용 씨가 사람을 잘못 쓰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형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입지적인 인물이래요 덕수정보산업고를 졸업하고 연대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학분이 저하고 비슷하겠네요 미국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의 MBA를 졸업하고 재무통이네요 더 큰 책임은 이재용 씨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권력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기술이 중요한 회사에서 지원부서 임원이 실세라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서 내보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읽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혼자 읽고 넘어가기엔 너무 아까워가지고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소니를 점점 닮아가는 것 같네요 기술을 모르는 경영진이 결정하고 실무자들은 설득하기 힘들어 포기하고 사표내고 나가는 거죠 몇 번 이렇게 지치게 되면 완료하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사내 정치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면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스카우트해서 나가겠죠 여기 보시면 총체적인 위기네요 내부에는 조직문화가 문제인데 조직문화가 쉽게 바뀝니까 조직을 잘 아시는 분이죠 외부에는 삼성전자와 같이 협력할 회사가 없고 주변이 모두 다 적으로 차 있는 겁니다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는 거죠 기뻐하겠죠 삼성이 어려워지게 되면 동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용이나 사람이 초인입니까 말 세 마리 빌려준 게 무슨 죄라고 아직도 소송이 안 끝났으니 감옥에 들어갈 거신 검신 걱정이 가득한 다른 일에 신경 쓰겠습니까 만사가 귀찮아질 겁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삼성 반도체의 잃어버린 5년은 삼성 미래를 망쳐놓았습니다 문통의 공로입니다 이재용 5년 가까운 구속 앞으로 무슨 당이 집권하면 또 어떤 결과가 올지 소름 끼칩니다 다들 합해가 여러분들 잘하는지 생각 안 하니까 돈 버는 것은 하수분처럼 생각하니까 인터넷에 비슷하게 20년 이상 삼성에 있었던 직원들 이야기들이 영상으로 떠도는데 이 기사에 나온 이야기가 그중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의 리스크는 이재용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버드 동문인 금융 전문가를 사장으로 안기는 바람에 어려움에 차한 겁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죠 재무팀이 여러분들 힘이 너무 세진 거죠 그거를 회장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양쪽의 견제를 적절히 하면서 그걸 실패한 겁니다 아버지만 한 아들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현대자동차는 아버지만 한 아들이 나왔으니까 다들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문제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세 차례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